반갑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강의를 추구하는 윤리강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치러진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9월 모평은 수능을 앞두고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입시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특히 올해는 더 관심을 많이 끌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정부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제시하면서 그러면 수능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라는 걸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9월 모평을 통해서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9월 모평이 끝났으니까 드디어 윤리에서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변별 코드는 무엇인가는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9월 모평 윤리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모평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전하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재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가 교묘하다. 특히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교묘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전한 건 뭐냐면요. 특히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 변별력 확보를 위한 중요 단어는 여전했다. 그래서 오답률, 탑5 문제를 살펴보면 사형제, 분배정의, 환경윤리, 불복종, 사회계약 그동안 생활과 윤리에서 항상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그대로 출제됐다. 물론 사형제, 분배정의, 환경윤리 3대장의 뭐 오답률의 순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오답률 최상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든 윤리와 사상이든 오답률이 높았던 주요 문항들은 여전히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좀 특이한데 재활용하다가 좀 새로운 경향이에요. 특히 이건 윤리와 사상보다는 생활과 윤리에서 나타났던 경향인데 잊혀진 유형이 다시 사용되고 있어요. 두 번째 잊혀진 사상가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 논법에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중에서 소전제 기억을 비판하는 문제가 생활과 윤리 초기 유형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어느 순간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단 논법에 전제를 비판하는 유형이 대증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에 대비하려면 초기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나왔던 기본적인 특이 유형들 있잖아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예전에 나왔던 기본적인 유형들, 특이한 유형들이 새롭게 복원돼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출 문제 상당히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과 속의 엘리아데라든지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같은 사상가의 대립구도는 그동안 잘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이런 게 새롭게 출제되니까 그동안 평가원 모의고사 및 평가원 수능 문제에서 사라졌었던 누구? 그리고 니부어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다시 요나스가 부활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예전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중요하게 작동하고 오답률이 높았던 사상가지만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사상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중요하고 예전에 오답률이 높았던 유형과 사상가들을 사실 새롭게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9월 모평에 보여졌어요. 여전하다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 그대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재활용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잊혀진 유형과 잊혀진 사상가에 대한 새로운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봐야 된다. 세 번째로 교묘한 게 있어요. 이 교묘한 건 착각을 유도하는 교묘한 선지가 생각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풀 때 이건 알겠는데? 왠지 애매해. 이거는 옛날에 봤던 건데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어. 이러한 교묘한 선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형제 같은 경우에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것들도 교묘한 선지예요. A보다 B이다와 A가 아니라 B이다는 서로 다른 거죠. 예전에 어떤 형태의 선지가 나왔었냐면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형벌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가혹한 형벌이다. 그런데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형보다는 종신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런 게 나온 거죠. 바로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화가 더 중요하다는데 A보다 B를 A가 아니라 B로 변형한 이런 착각을 유도하는 교묘한 선지가 나왔고 그다음에 노직은 재산권에 또는 소유권에 뭘 부여하는 것? 세금을 부과하는 걸 부정하는 거지 과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표현이 한 번 나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누체 얘기했지만 노직은 소유권 자체를 그러니까 재산의 세금을 매기는 건 강제노동과 같다고 얘기하지만 최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력이라든지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교묘한 선지다.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여러분 노직 그러면 자유지상주의잖아요. 자유지상주의니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배웠는데 자유롭게 체결된 이건 자유를 보장하는 것 같아.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강제한다. 이건 강제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도하는 교묘한 선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불복종에서도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한다. 어? 롤스가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했나? 이러는데 시민의 불복종은 심각한 부정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거니까 심각하지 않은 시민의 불복종은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한이 가능한데 효율성이라는 논리가 타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착각을 유도하는 이러한 교묘한 선지가 생윤에서 많이 나왔고 윤사에서는 새로운 사상과의 조합, 새로운 사상과의 구성과 새로운 쟁점을 도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트라시마코스와 플라톤이 연결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보통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상대주의자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보편주의자가 지식과 윤리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트라시마코스와 플라톤을 연결해서 출제하더니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와 정의는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본 선지를 낸 거죠. 당연히 트라시마코스는 강자가 지배자가 되고 정의는 강제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니까 지배자와 정의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고 통치자가 지배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정의와 누가 지배자가 되는가의 관계의 연관성을 인정하는데 이 트라시마코스와 플라톤의 연결고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새로운 쟁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와 에피크로스를 연결해서 소크라테스 하나의 덕에 대한 하나의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의 덕에 대한 하나의 정의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덕과 정의의 관계인데 덕과 정의인데 이 정의는 흔히 말하는 부정의와 반대되는 정의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고정하게 의미를 고정하는 정의 즉 어떤 개념을 말합니다. 하나의 덕에 대한 하나의 정의라는 것도 처음 보는 선지니까 여러분이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생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유형이 강화됐다면 윤사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사상가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쟁점을 출제하니까 이 새로운 쟁점을 가지고 각각의 사상가와 대입시켜서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9월 모평 킬러문화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쉽게 나올 거야. 공부 대강해야지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과목별 예상 등급컷을 보면 생윤 같은 경우에 1등급이 43점, 2등급이 39점, 3등급이 35점이에요. 윤사 같은 경우에도 1등급이 45점, 2등급이 40점, 3등급이 35점으로 예전에 수능에서 보면 50점이 당연히 1등급 컷이었는데 1등급 컷이 심하게는 43점까지 그리고 좀 봐줄 만한 건 45점까지 내려갔다는 건 생각보다 변멸력이 있는 시험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를 준비하든 정시를 준비하든 생윤과 윤사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표준 점수는 그다지 또 높지는 않아요. 생윤 만점에 표준 점수 72점, 윤사도 만점에 표준 점수 72점이고 나머지 사탕 과목도 대부분 만점에 표준 점수 72점이니까 표준 점수에서의 유불리가 크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 생윤과 윤사를 공부했다면 그리고 생윤과 윤사를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여전한 부분, 아시겠습니까? 재활용되는 부분, 교묘한 부분을 잘 구분해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5당률 탑5를 보면 생윤 같은 경우 1번 5당률이 80%예요.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정당률이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사형제. 여기서는 교묘한 선지 하나와 낯선 선지 하나가 나왔거든요. 이 낯선 선지는 제가 수특 분석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종신형은, 그리고 종신노역형은 수영자와 구경꾼 중에서 누구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인상을 유발하는가? 수영자보다는 누구예요? 구경꾼에게 더 큰 고통을 유발한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벌받는 놈이 큰 고통을 받겠지? 구경하는 놈이 더 큰 고통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형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 낯선 선지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좀 수능 완성하고 수능 특강하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면서 제시문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안 나온 표현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답률 2위가 74%로 분배정의인데 분배정의는 플로우 차트형에서 나왔는데 이 분배정의에서는 새로운 쟁점이 나온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변형시켜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유도했는데 항상 기본적인 각 사상가의 주장은 A이면 B이다라는 형태로 정리하고 A이면 B이다라는 형태가 맞을 때 Not A이면 Not B이다는 형태도 맞다.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만 불평등이 정당화된다. 차등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A 불평등이 정당하다는 게 B라면 Not A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Not B, 불평등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재화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이게 된 거고 다시 한 번 더 변형된 게 이거예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재화의 평등한 분배가 허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 선지와 알고 있는 핵심 개념들이 변형의 변형을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도하니까 알고 있는 익숙한 개념에 대한 새로운 변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민불복정은 정답률 61%인데 이거는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선택지에 정답과 올바른과 발음과 정오를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제시문과 연결해서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시문과 연결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개념만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환경윤리와 사회계약론도 여러분들 기출문제하고 세례연표현 모든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윤사 같은 경우에는 19번 문제가 정답률 오답률 1이 74%였는데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대립구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찾는 거였어요. 이 보편주의자인 누구? 소크라테스가 나와야 되는데 플라톤이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상대주의자인 누가 나왔어요? 상대주의자인 트라시마코스가 나왔었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적인 덕에 대한 모든 논리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이 소크라테스와 에피크로스 문제 14번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문제인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오답률이 높은 전통적인 문항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구도도 정답률이 높은 대표적인 문항 사회계약론도 정답률이 높은 대표적인 문항이니까 여기서 하나 정도가 빠졌으면 누가 빠진 거예요? 스피노자가 빠졌구나. 이거 알면 되겠죠. 스피노자가 어려운데 스피노자가 빠졌다는 것 빼고는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구도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여전한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에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대립구도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와 에피크로스의 대립구도 이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대립구도 누구였어요? 보편주의는 플라톤 상대주의는 트라시마코스 이렇게 낯선 사상과 대립과 낯선 쟁점을 도입하는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니까 윤사의 출제 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단어는 기존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낯선 사상과 대립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실전완성 등의 실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능 대비방안 첫 번째 잊혀진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자 최근 3년간 출제되지 않은 사상가들 최근 3년간 수능과 평가원 기출에서 출제되지 않은 유형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잊혀진 유형 중에서 중요한 유형은 다시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상가 중에서 최근에 출제 빈도가 낮았던 사상가들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낯선 것에 대한 대비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낯선 사상가의 조합과 낯선 선지인데 낯선 사상가의 조합은 제시문 독해와 그 시험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활용해서 풀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낯선 사상가 조합은 어쩔 수 없이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서 대비해야 되고 낯선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서 그 사상가의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아직 선지로 출제되지 않은 부분을 제시문을 통해서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든 걸 알아도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로운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변형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A이면 B이다 라는 형태의 선지가 낯 A이면 낯 B이다 라는 형태의 선지에 또는 낯 B이면 낯 A라는 대우명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선택지 하나를 두고 여러분들이 A이면 B이다 라는 형태의 선택지를 낯 A이면 낯 B이다 그 다음에 낯 B이면 낯 A다라는 형태로 계속 변형해보는 연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헷갈릴 때 선택의 원칙을 정립하자 선택의 원칙은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시문에서 선택의 기준을 정한다 두 번째 이 낯선 선택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출의 중요 선지와 연결시키고 변형의 정도와 변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윤리 과목은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뭐에서 승부가 난다? 독해력에서 승부가 난다 그래서 핵심적인 대립구도와 쟁점을 파악하고 독해력을 기르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비한다면 충분히 가장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고 최대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용적인 대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대비하는 강의를 계속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 옆에서 항상 함께할 곳에서 약속하면서 9월 모평 해설강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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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